2017년 피파 U20 월드컵은 2017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21번째 피파 U20 월드컵 대회이다. 2017년 U20 월드컵 유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일본과 멕시코 다음으로 피파가 주관하는 4대 국제 축구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었다. 6개 경기장에서 총 52경기가 열렸다. 이 대회 우승국은 잉글랜드로 결승전에서 베네수엘라를 1에서 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잉글랜드는 하위 대회인 2017년 피파 U17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개최 의향을 표명했던 국가는 총 12개국이다. 중도기권 대륙순환원칙과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피파는 아시아의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국가임을 통보했다. 개최지는 2013년 12월 5일 브라질의 코스타도우사 위패에서 열린 피파 집행위원회에서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다. 피파 U20 월드컵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1979년 일본 대회 이후 38년 만이며 아시아 지역 전체로도 2003년 UAE 대회 이후 14년 만에 개최이다. 2015년 9월 24일 6개 개최도시 가 확정되었다. 2016년 8월 25일에는 호랑이 소년을 소재로 한 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차오름이 가 공개되었다. 2016년 10월에 입장권 판매가 시작되었으며 2017년 3월 15일에 본선 조추첨이 실시된다. 2017년 4월 20일까지 출전국은 예비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5월 5일까지 최종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별도의 지역 예선은 없으며 각 대륙별 U19, U20 선수권대회로 대신한다. 디펜딩 챔피언 세르비아는 유럽 지역 예선에서 일찍 탈락해 큰 놀라움을 선사하였다. 브라질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였는데 남아메리카 지역 예선에서 탈락했다. 처음으로 참가한 팀. 2015년 9월 25일에 9개의 후보 도시 중에서 6개 도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의 최대 도시이자 수도인 서울은 개최도시에서 제외되었다. 본선 조추첨식은 2017년 3월 15일에 수원에서 열렸다. 2017년 FIFA U20 월드컵에 참가한 팀들의 시드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배정되었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은 자동으로 1번 시드와 함께 A조에 배정받는다. 최근 5차례의 FIFA U20 월드컵에서 획득한 성적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한다. 승리는 3점, 무승부는 1점, 패배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가장 최근에 열린 대회는 100% 적용하고 이전 대회마다 20%씩 차등 적용한다. 같은 대륙의 국가들끼리는 같은 조에 편성될 수 없다. 2017년 FIFA U20 월드컵에 배정된 심판지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7년 FIFA U20 월드컵 선수 명단입니다. 16강 대진 결정 방식, 편집. 16강 대진은 FIFA의 토너먼트 규정집 18절에 게재된 대진표에 따른다. 16강 전 대진 조합표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진출한 4개 팀의 조합 5골, 4골, 3골, 2골, 1골, 1, 자책골, 4도움, 3도움, 2도움, 1도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